우리 대구 문화예술단의 꽃을 구할 수 있는 가수 허정영 씨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. 한마는 대단감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한마는 해동강나 변함없이 차이느냐 모락돈가 내 모양이 그들이구나 철초망이 가로막혀 다시 이 맘은 날 그때라 지 아 아 도심을 울어버려 한마는 대단감 그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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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에서 뭐야 아아 손다게 지져버린 한마른 대동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